양재천의 천과 산책로가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. 지금 보신 곳은 산책로입니다. 완전히 사라졌죠? 산책로가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. 산책로가 완화될데이터 방역이 저를 보관하여 다시 사는 곳에서 예상문에 관한 따뜻한 신 JOHN이 Hitman입니다. 마치 거대한 강이 된 것 같습니다. 늘 산책하던 저기 맨 아래쪽 산책로도 막아놨습니다. 지금 저 맨 아래 산책로는 완전히 물에 잠겨있고 가로등도 쓰러져 있습니다. 지금 보이는 작은 구름다리 양재천 각 방향을 수로 연결하는 양재천 다리가 범람 직전인데 앞에 난관들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. 나무 더미가 쌓여있고 저기 보시면 아주 물이 완전히 맨 아래 산책로를 정보했습니다. 여기 밑에 제가 자전거 타는 아래쪽 산책로입니다. 이 자전거도로도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. 이 자전거 타는 아래쪽 산책로를 정보했습니다. 이 자전거 타는 아래쪽 산책을 정보했습니다. 이 자전거 타는 아래쪽 산책을 정보했습니다. 이 자전거 타는 아래쪽 산책을 정보했습니다. 여기 상술무대에도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. 이 자전거 타는 아래쪽 산책을 정보했습니다. 이 자전거 타는 아래쪽 산책을 정보했습니다. 이 자전거 타는 아래쪽 산책을 정보했습니다. 과천 방향 산책로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출입은 막아놨고요. 완전히 물에 쟁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